아메리칸 불리는 미국에서 기원한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견종으로 미국 피트불 테리어를 기초로 한 화생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견종은 독특한 외모, 친근한 성격, 다양한 크기와 유형으로 개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메리칸 불리의 역사, 특징, 성격, 그루밍 등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역사와 기원, 아메리칸 불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미국의 브리더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견종은 미국 피트불 테리어, 미국 스테퍼드셔 테리어, 박서, 프렌치 불독 등 다양한 견종을 결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목표는 우수한 외모, 성격 및 건강을 갖춘 개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모와 유형, 아메리칸 불리는 표준, 스탠다드, 클래식, 클래식, 포켓, 포켓, 엑셀리 4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마다 최고 구조, 크기 및 근육량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자신감 있는 자세, 근육질의 체형, 넓은 머리, 넓은 가슴이 포함됩니다. 성격과 특성, 아메리칸 불리는 친근하고 애정어린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훌륭한 동반자로서 무게를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충실하며 종종 아이들과도 잘 지내곤 합니다. 또한 다른 애완동물과 개들과도 원만한 공존을 보이는 편입니다. 적절한 사회화와 훈련이 중요하며, 초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특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루밍과 훈련 아메리칸 불리의 짧은 털은 관리가 쉽고 최소한의 그루밍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운동을 제공하고, 똑똑하고 활발한 성격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강화법과 일관된 안내를 통한 훈련은 그들을 순종적이고 잘 행동하는 반려동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 다른 어떤 견종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불리도 건강 문제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건강관리,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균형 잡힌 시기, 운동 및 건강한 생활 환경이 중요합니다. 요약 아메리칸 불리는 독특한 외모와 친근한 성격으로 눈에 띄며, 가족 애완동물로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적절한 사회와 훈련 및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